그림 사전만 되실 때 사진이 너무 어둡거나 밝을 때 명암 조절하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. 그림을 클릭하고 개체 속성을 누르세요. 다시 한번 그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개체 속성을 누르신 다음 상단 메뉴 중에 맨 끝에 그림을 선택하십니다. 그림을 선택해서 지금 이 그림이 너무 어두우니까 밝기를 좀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. 보통 한 30 정도 하면 많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밝기를 30으로 하고 설정을 눌러봤습니다. 이렇게 조금 밝아졌죠. 대신에 좀 퀴즈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림 사전에 흑백으로 인쇄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좀 밝은 것이 좋겠습니다. 잘stem